굉장히 편안할 여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 1위 커피 광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돌 주연성의 최단기 SNS 팔로워 기네스 세계의 기록 가수 네 안녕하세요 둘셋팡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솔로앨범 감성이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찾아가는 색깔이더라고요 이거 그치 말이었나? 발코니에 나왔는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사랑한다 그 작문에 그 카톡 어때서? 형이 그런 말을 쓸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오로라를 한 번도 못 봤잖아 일곱 명이 다 모이는 딱 그날 본보야지도 끌려간다 우리 본보야지 스태프들 다 알고 있잖아 구글에 가서 야 그럼요 거로 가야지 야 이 친구 어떻게 그게에로 타고 которая nothing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